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유하! 슉!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요즘에 카트라이더가 이제 떡상하면서 새로운 유저분들이 많이 이제 카트라이더에 접하고 있고 카트라이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한카에도 나중에 또 이런게 중간에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새로 카트라이더를 하시는 분들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 찍고자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바로바로 바로 뭐냐면 대만 카트라이더에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은 어택을 하시면 한 번 완주를 하고 나면 그 유령이 생겨요. 맞죠? 유령이 생겨서 아니, 채팅창이 벌써 이기하면 어떡해! 자, 아무튼간에 채팅창이 벌써 이기를 해버렸는데 아니, 벌써 채팅창이 벌써 이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대만 카트라이더에 그 이제 고스트 모드라고 멀티인데 다들 유령이야! 어, 멀티인데 다들 유령이 되어가지고 몸싸움 없이 아마 드리프트는 될거에요. 드리프트는 되는데 몸싸움 없이 타이머택 모드로 그냥 대결을 하는거에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보여드려야죠! 일단 먼저 개인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또 뽑은 코토넥스 엑스리 타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신기할겁니다. 또, 지금 카트라이더 이제 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게 있었어! 라는걸 이런게 있어서 하실겁니다. 자, 전부 다 유령이에요. 보세요. 근데 드리프트 가래! 그래서 온미 주행으로 진짜 춤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등이 황금기사이기 때문에 꼭 따로 옵니다. 아휴 제가 또 슈퍼카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오늘 뜨끈 뜨끈하게 뽑은 어이구, 따로 온는데?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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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웅 아아아아아 applic excuse for a healer 아아아 zoo 잘못했어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 타이머텍하다가 잘못 퐁하게 되면 1등은 못찍죠 또는 2등 3등 또는 10등 산이도 못찍고 또는 기록이 못찍을 수가 있어요 말이 그대로 타이머텍 못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붙어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게 개인전이었고 이번에 팀전 한번 보여드릴게 팀전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자가 안돼요 막자가 막자 안되구요 그냥 온리 어택모드에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게 드리프트 드리프트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자 팀전에서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빠르게 아니 이게 뭐 야 다 부밀만 하냐 무슨 아 나 아니 부밀말고 좀 신박한거 없어 아니 뭐 다 부 아니 전부 다 부밀래 잠시만 타임 부밀말이냐 우나마하냐 아니 부밀말이란다 우나마하냐 우나마 아 나 부밀말이래 잠 들겠냐 무브 플러스 무브 플러스 고스모드에요 아 메탈충 형님께서 1등하고 맥팀 가자고 오케이 콜 1등하고 맥팀 간다 1등하고 맥팀 간다 1등하고 맥팀 간다 1등하고 맥팀 간다 2등하고 맥팀 간다 자 앞에서 혼자서 박더라도 혼자 박아 1등하고 맥팀 간다 1등하고 맥팀 간다 2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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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팀 간다 딜리프트 안줄 수가 없어 이거는 아 사이드로 빠지거나 해야지 하나 둘 셋 오 뭐야 아 딜리프트 이렇게 빨렸어 오 잘한다 쟤 아우 1등 해야지 맥 바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잘해야 돼 그래서 이 고스트 모드는요 여러분들 전부다 이제 어택 모드로 투명이 되어서 경쟁을 하는 고스트 모드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하필이면 이게 고스트 모드가 이제 고스트 모드 플러스 무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스터가 이제 살짝 드리프트 숏게이지 정도만 차도 풀게이지가 부스터 하나가 찹니다 네 참고하시구요 시작할 때 이게 뭐가 튀어나와요 옆에서 옆에서 샤아악 샤아악 이렇게 튀어나와 그니까 어떻게 보면 몸싸우면 안되는데 나만의 주행을 할 수 있지 한 번 뒤로 한거 그냥 개만의 개만의 누구나 보가면은 4초 비행이 나올거 같은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チャンネル은 헬맨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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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엘렘이 27이고 21.5 어... 으음 막자가 안돼 형님들 저기 서있어도 막자가 안됩니다 아니 우리팀이 너무 못해 4초 크... 차가 빠르니까 4초가 라인을 많이 안타도 4초가 쉽게 나와 맞지 애들아 에이 기브.. 기... 기기... 기브... 기브 미 마스터 기브 미 마스터 오 땡큐 자 그러면서 바로 트랙 광산해줍니다 도망가겠죠? 야 전부 다 달아난다 와 트랙 광산 바꾸니까 다 나가는거 실화냐 와 다 나간다 잠깐 타임 진짜 다 나가? 알았어 다시 들어와 와 고가해야겠다 안되겠다 광산하니까 다 나가네 와 실화냐 와 잠깐만 와 다 나갔어 나가지 마세요 헬로 이 아이랑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우나마를 하는 이유가 미션 때문에 그렇다고? 오 아아 으음 자 갑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뭐지? 어떻게봐도 어떻게록 찍지 좋겠다 아 눈 맞지더라 아 그리 미션 때문에 다른 애 안하구나 아 뭐야 진짜 장수야? 안달린네 힝 왜 이렇게 큰데? 빠른데 50% 시라야? 빠른데 50% 시라야?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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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케이지만 해도 바로 부터가 차죠 아 근데 차가 진짜 빠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1 아우 까비 아우 까비 자 된네맞네 좋아요 승수하라인의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맞추면서 마무리합니다 어 일단은 한카도 나중에 아마 고스트 모드가 한번 나올 듯 했어요 네 지금 한동안 조용한데 아마 우리 또 카트라이더 새로운 유저분들이 많이 또 생겼으니까 뭐 여러가지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나올 때까지 그때를 기약하며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스트 모드가 있었다는걸 아 잠깐 한번만 나와 자 야 풀방 됐어 풀방 풀방 됐어요 자 풀방 됐으니까 풀방물 한 번만 더 달려보자 마무리할라 했는데 안되겠다 야 이 맵 바꾸면 안돼 맵 바꾸면 안돼 또 애들 다 나가야지 내일하면 내일 안바꾸겠습니다 그냥 고가로 가자 아 이 풀방 이거 아 영상 마무리할라 했는데 어 유바할라고 했거든 유바할라고 했거든 유튜브 바이할라고 했는데 어 바이하면 안될거같애 다시 어 톡톡이 끌끼고 아 근데 여러분들도 다 타다가 쳐는 공감할겁니다 톡톡이 끌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뭔가 톡톡이 하다가 예를들어서 꼬라박아 그러면은 뭔가 아 뭔가 똥싸다가 희지없는 느낌 마무리가 안좋아 오 오 오 총안 대 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죠 제가 왜 이렇게 추적했습니까 하나하나 드립블들 빨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데 근데 또 퀵한이라면 올라가야죠 아! 1등 인쟁이다 1등 EID 주인이네요 그 1등이 EID 저 줬어요 인쟁인가 1등이네 골 인쟁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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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쟁이 과연 1등 할 것인가 피키로 인쟁 인쟁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 안주면서 사이드로 빠지고 인쟁 굿 자 마무리 바로 이게 퀵한 스넘 플레이 기댔죽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께 이런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또 찍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화이팅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슈루루 끝 다음 영상 영상에서 browsing hvad 하나님 pentる 해석